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경수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사회탐구에 대해서 공부 시간이 펑크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획기적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강의를 마련했는데요. 강의 타이틀답게 16강, 8시간으로 끝내는 생활과 윤리입니다. 어떻게 8시간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파이널 때 또 시간 되면 여러분들 다시 5시간 이런 강의도 제공해 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 공부 계획이 좀 어려워. 스스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학교도 지금 안 가고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개학은 했고 학교는 왔는데 내가 사회탐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지금 개념 강의도 놓치고 당장 내신 시험도 봐야 되고 학력평가도 내일 봐야 되고 평가도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생윤을 효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8시간 16강으로 생윤을 끝내드릴 텐데요. 어떻게 끝내드릴 거냐면 강의 순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연계교제 챕터 그리고 교과서 순서에 맞춰서 16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계교제는 총 15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왜 16강으로 나눠 놓았냐면 이번에 올해 여러분들한테 생윤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는 개념 강의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7, 8강에 있는 사회정의와 윤리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시민의 윤리 여기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둘로 나눠가지고 지금 7, 8, 9, 10 이렇게 7강 8강의 사회정의 9강 10강의 국가와 시민 해서 총 수특은 15챕터이지만 16강으로 여러분들을 정리를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실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16강을 이렇게 한 번에 넣어드린 이유는 16강으로 끝내주겠다. 16강으로 끝내는데 한 강의당 제가 한 30분씩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두 강의에 한 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한 강의에 30분 정도인데 여러분 또 1배속으로 안 듣잖아. 1.2배속 아니면 심지어 2배속은 너무 빨라. 2배속은 막 나를 가고 장난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한 1.2배속 이렇게 듣다 보면 30분 내외 강좌, 한 25분 촬영할 수도 있고 그런 강좌도 여러분들이 쉽게 쉬는 시간 한 두 번 활용해서 강의를 듣는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볼 시간에, 지금 그런 거 볼 시간에 짧은 시간 가운데 내가 강의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개념을 가져다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강의 구성은요. 16강을 진행하는데 4가지 순서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계속 자극시켜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원전을 근거로 해서 원전의 핵심 문장, 그 원전의 핵심 문장이 여러분들이 연계교지나 교과서에 자료에 들어있고 그 부분들이 평가원, 그 다음에 학력평가 시험지에 제시문 등장하죠. 그 제시문에 등장했을 때 낯설지 않도록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원전 문장을 제공해 드리고 두 번째 원전 문장에 대해서 아주 여기 별표 있듯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과 내신을 위해서 표로 요약을 시켜 드릴 겁니다. 교재 있잖아요. 지금 교재도 얼마나 여러분들 저렴해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교재도 올려 놓았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된다. 내신 대비하실 때 서술형 평가 공부하실 때도 이 정도 단어 정도는 암기하셔야 되고 이런 강의에 있어서 이 주제의 특징은 이런 단어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네 번째 핵심 용어 암기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한 강 한 강 총 16강 몇 시간으로? 8시간으로 끝내드릴 테니까 한 강좌당 짧게 끝나요. 20분, 25분 이렇게 진행시켜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활용하면서 생윤을 효과적으로 복습해서 내신 평가원, 그 다음에 학력평가 올해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OT를 들었으니까 어디? 1강으로 하트 뿅뿅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강에서 좋은 강의, 재밌는 강의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